최민수 피비하고 삼성전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기가 기판과 관련돼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인 주였거든요. 주가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삼성전기 주가가 금요일날 5%가량 올랐습니다. 특자라는 트리거는 없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투자 축소와 관련해서 여기 종목들을 저가 매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전사 매출에서 삼성전기 중화권에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으로 중국 락다운, 내수 침체 등 단기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중저가 스마트폰 비중이 높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 회복 시건이 확인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현저한 적평가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기의 2022년 2분기 매출액은 2조 4천억, 영업이익 3,500억으로 기존 컨센서스를 다소 화해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지만 국내 고객사의 스마트폰 물량 기존 전망이 화해하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컴포넌트 및 모듈 솔루션 추정치가 기존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T 세트 수요 둔화 추이 속에 스마트폰 세트 고객사의 재고 조정 등 전방 수요 회복 시점이 지연되면서 단기 실적 회복은 아직 낮다고 판단되지만 전장용이나 산업용 MLCC 비중이 매분기 유의미하게 성장하고 있고 반도체 기판인 FCBGA 투자도 계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4분기부터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 유의미한 반등을 예상을 하셨는데 당장은 심태기나 대덕전자 이런 PCB 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들보다 주가의 반등이 좀 약하잖아요. 오늘도 다른 데들은 4%대 강세 나오는데 삼성전기는 그만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에 기판도 스마트폰 노출도가 따라 다른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기판에 대략 노출도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주가가 조금 더 반응이 늦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덕전자나 이런 부분들은 통신장비나 전장용 비준이 높은 업체들은 아직도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업체별로 매출 차이를 구분하셔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판 업체들 중에 굳이 삼성전기를 하지 말고 주가의 탄력이 좀 다른 데로 가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사실 삼성전기 같은 가격은 지금 PBR 1.3, 2배배로 역사적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고 사실 반도체 재고 조정이나 수요가 조금 꺾인다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수 PBR하고는 2차전지 관련주들을 좀 보고 싶은데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이 나오긴 하거든요. 관련해서 혹시 이 시기에 봐야 될 종목이라든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2차전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양극재 실적이 에코프로비임 실적이 나왔었는데 시량 기대치를 상해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조금 호실적이 나왔지만 픽하우 논란으로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SDI 계열의 부품회사나 계열사들을 보자는 주의인데요. SDI 계열을 봐야 된다? SDI 밑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을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상신 EDP라는 회사인데 2차전지 부품 캔을 생산업체입니다. 삼성 SDI의 매출의 약 85%를 차지하면서 삼성 SDI와 함께 글로벌 현지 공장을 구축하여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헝가리 생산 공장에서 징남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현재 1분기 기준 제품의 매출액 비중은 원형 캔이 45%, 중대형 캔이 40%입니다. 상신 EDP 중대형 캔 매출액 비중은 삼성 SDI와 높은 매출액 상관관계를 가지며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의 중대형 전지 캐파가 2021년 41GW에서 2025년 115GW로 매년 빠르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신 EDP 메인 고객사의 캐파 확대에 따른 꾸준한 낙수 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도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테슬라 4680 배터리라는 것입니다. 4680 배터리라는 것은 지름이 46mm, 길이가 80mm인 원통형 배터리로 기존 2170 배터리 대비 출력은 6배 높이고 용량은 5배, 주행거리는 16% 늘린 것이 특징인 배터리입니다. 원통형 배터리에서는 삼성 SDI가 생산 능력이 많고 능력이 많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의 하부에 있는 상신 EDP도 투자의 수혜를 기대해보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RBW는 오르고 있지만 하이부도 3%, SM도 2% 밀리면서 엔터 4, 4가 모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호실적 전망은 좀 선반영됐다고 해야 될지 오늘의 하락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최민수 PD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지금 엔터 3사들이 조금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잡히는 것은 지금 특별이었고 주가는 지금 조종에 들어갔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SM에서 나온 걸그룹 에스파가 빌보드 앨범 차트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에스파의 두 번째 앨범 걸스의 선주문량이 160만 장으로 페이팝 걸그룹 선주문 최고 기록을 달성 중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계속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SM 같은 경우에는 엔터 3사 중에 가장 많은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고 NCT, 레드벨벳, 에스파, 엑소, 샤이니 등 아이돌 문화를 주도해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조종은 매수의 기록을 봐주셔도 무방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2020년 SM의 매출액은 8,744억, 영업이익은 950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티스트들의 데뷔 연차가 낮을수록 소속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SM 같은 경우에도 NCT라든지 레드벨벳, 최근에 인기가 많은 에스파 이런 걸그룹들은 데뷔 연차가 낮은 걸그룹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기획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마진이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SM은 원래 매각 이슈도 좀 있었다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매각 이슈는 요즘 안 나옵니다. 최근에 사실 올 초에 계속 시끄러웠던 것이 주가는 계속 이익은 잘 나오는데 매각이 이수만 회장님께서 매각을 할지 말지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거기서 변동성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매각 이슈는 조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랑 최근에 그런 매각 이슈가 있었지만 크게 진전된 상황은 없는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를 가져오셨어요. 게임주죠. 네, 맞습니다.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최근 게임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형 게임사들의 IP 신작 출시 지점으로 리스크가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웹보드라고 하는 포커, 고스톱, 바독 등 사행성 게임들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반사 수혜를 잇고 있습니다. 월 게임 결제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요. 이에 따라 NHN, 네오비즈 등 웹보드 게임사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완화된 규정이 7월 4일에 적용됨에 따라 웹보드 게임 매출은 3분기부터 반등이 예상됩니다. 아직 피망포커는 지난해 초 강화된 사행성 방지 대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남아 있으나 한도 상향 효과로 하반기부터는 분기 웹보드 게임 매출이 300억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동사는 웹보드 게임으로 현금을 얻은 뒤에 PC나 콘솔 중심의 인디 게임 개발자에게 투자해 서비스를 하는 전략을 구사 중에 있습니다. 동사의 신작 피의 거짓이라는 게임이 2023년 1월을 목표로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피의 거짓은 8월 게임스컴, 9월 도쿄 게임쇼에서 인게임 영상과 출시 일정 등을 공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게임이 블러드보니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은 2015년 출시 이후에 초기 6개월 동안 200만 장이 팔린 기록이 있습니다. 당사는 피의 거짓 출시 이후 초기 100만 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에는 웹보드 규제 완화로 인한 수해, 2023년에는 신작 게임 피의 거짓을 통해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죽coming 피의 거짓을 통해 신작 게임 피의 거짓을 통해 신작 게임의 Lisback은 파 insignificant 말이죠.